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 드디어 개강했습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 강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학습법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오답 제거의 원리는요. 하위권 학생들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1등급에서 정말 3등급 정도까지 학생이고요. 혹시라도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을 했다면 4등급, 5등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하지 않았으면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오답 제거의 원리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정답률 자체가 워낙 어려운 문제들, 킬로 문제들 다루기 때문에 문제 접근의 원리를 만약에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4, 5등급 학생은 수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1, 2, 3등급을 위한 학생입니다. 이게 딱 등급컷을 나눈 킬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이제 수업 내용과 방식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개년 기출이에요. 6, 9, 수능이고요. 3개년. 기본적으로 정답률 6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0%에서 60%의 초고난도 문제들이에요. 킬로 문제. 뭐냐면 유형은요. 빈칸. 그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21번. 밑줄 의미 파악. 그다음 순서. 삽입 이 유형이에요. 이게 킬로 유형이고요. 여기에서 몇 개를 틀리냐에 따라서 1, 2, 3등급이 나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몇 개까지 틀려야지 내가 1등급 나온다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보통 이렇습니다. 빈칸하고 밑줄 의미 파악 포함해서 한 문제만 틀려야 돼요. 그다음 순서 삽입 4개 중에서 하나만 틀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에서 하나를 틀려야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를 여기서 틀려야 되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형은 킬러 유형이고요. 우리 수업의 핵심이 이겁니다. 지문 안에 근거 있다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은 많이 듣죠. 그런데 근거 찾는 법을 제대로 배운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들었는데 자기가 문제 풀 때는 그냥 해석으로 문제를 푸니 첫째, 해석도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이 됐다고 해도요. 오답 두 개를 남겨놓고 답을 못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근거 찾기 훈련을 합니다. 그럼 근거를 찾았으면 오답을 지워내면 돼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정답을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답 찾는 것보다 근거를 찾았으면 아닌 오답을 지우기만 하면 답이 남겨집니다. 그래서 강좌 제목이 오답 제고의 원리예요. 근거 찾았으면 오답만 지우면 된다. 헷갈리는 것 두 개 중에 하나를 더 지우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수업 핵심이 근거 찾기와 오답 지우기의 공식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강의는요. 항상 보통 세 개의 강의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세 강을 한 번에 수업하거든요. 그러면 1강은요. 유형별 답의 근거 찾기 훈련. 참고로 전체 강의 1강은 빈칸입니다. 유형별로 근거 찾기 연습을 꾸준히 시켜요. 그리고 나서 오답 제거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자, 이론 설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얘는 60% 이하 문제들입니다. 2교시부터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2교시에는 그러면 2강은 정답률 50% 이하의 문제들로 자, 방금 배웠던 근거 찾기 훈련과 오답 제거 방식으로 적용해서 체화하는 훈련을 해요. 3교시에는요. 초고난도의 킬러 문제를 그대로 풀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찾고 오답 지우는 방식 그대로 이용해서 킬러, 정답률 20%, 30%대의 문제들을 곧바로 풀어서 체화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강이 있으면 자, 1, 2, 3강이 빈칸인데요. 1강의 이론 수업을 한다. 60% 이하 문제를 푼다. 60% 이하 문제도 고난도입니다. 2교시에 그 방식대로 50% 이하 문제를 푼다. 3교시 같은 방식으로 2, 3, 10%대의 문제를 푼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고 교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강의 내용 설명드릴게요. 유닛 1이 1, 2, 3강인데 빈칸 중에 연결어가 있는 빈칸이에요. 정답률 58%,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31%, 이게 14번이에요. 3개년에 있는 14개의 문제고요. 자, part2도 유닛 2도 빈칸인데 연결어가 없는 빈칸입니다. 연결어가 없는 빈칸보다 연결어있는 빈칸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3개년 문제 가지고 14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개에다가 그 전에 나왔던 문제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59%에서 1번이에요. 14번이 27%로 끝납니다. 자, 그다음 유닛 3는 여전히 빈칸 더하기 이제 밑줄 의미 파악이에요. 왜냐하면 밑줄 의미 파악이 2018년도 6평에 처음 나왔거든요. 기출문제 다 합쳐도 14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14문제 중에도 정답률 80%대의 문제까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걸 빼니까 빈칸 4문제와 밑줄 의미 파악 3개년 10개가 남습니다. 똑같습니다. 밑줄 의미 파악할 때에도 1교시에는 답의 근거 찾기 더하기 5답 지우기 방식을 설명해요. 정답률은 72에 왜 72%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재가 기본적으로는 정답률 60% 이하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 밑줄 의미 파악을 60% 이하 문제만 하면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자 이것 때문에 60%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순서입니다. 3개년 14개 가장 쉬운 게 60% 그 다음에 36%까지 문제 풉니다. 그 다음에 요즘 대세죠. 문장 삽입.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최근 3개년 14개 문제 57%에서 36%까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점 1교시에는 이론 설명한 다음에 60% 정도의 문제를 풀고요. 2교시, 3교시로 갈수록 점점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거 전부 다 보시면 알겠지만 킬러 유형을 잡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1, 2, 3등급이 갈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매 강의, 매 유닛의 이론 설명 있죠. 먼저 풀지 마세요. 예습하지 않고 각 파트별 연결어가 있는 빈칸 연결어가 없는 빈칸 아니면 밑줄 유닛 파악 순서 삽입 각 파트별 답의 근거 찾기 훈련 오답 제거 방법을 먼저 수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설명을 꼭 수강을 해야 돼요. 그 강의가 1강, 4강, 8강, 10강, 13강 이거는 예습하지 않고 곧바로 수업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푸는 거와 아무 생각 없이 옛날처럼 해수 푸는 게 완전 하늘과 땅 차기 때문에 이론 설명은 예습하지 않고 수강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각 칸 파트별 근거 찾기 방법하고요. 오답 제거 방식으로 수업 전에 풀어보세요. 예를 들면 1, 2, 3강이 연결어가 있는 빈칸이거든요. 1강은 풀지 않고 예습하지 않고 듣습니다. 그러면 2, 3강을 배운 방식대로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본 다음에 틀리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거를 수강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4강은 이론 설명이에요. 그러면 5, 6, 7강 정도를 이제 문제를 풀고 수업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이론 수업할 때는 먼저 수강 그러니까 풀지 말고 수강하신 다음에 나머지 유형을 자, 이론 수업 배운 걸 바탕으로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라. 그 다음 우리 교재에 짝수 페이지에는요. 근거되는 부분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아,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기 연습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교재 짝수 페이지 기준으로 왜냐면 홀수 페이지는 나랑 수업을 했을 거 아니야. 짝수 페이지 기준으로 가능하면 해석 공부도 해보세요. 끊어주고 묶어주고 그 다음 연계, 비연계 문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체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지구의 원리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오답지구의 원리 현장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고요. 등급을 결정하는 킬러 유형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업시간 거 체화하시면 분명 실전시험의 성적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그럼 우리 1강에서 만나서 열심히 수업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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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